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71명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34명 줄어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0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840명, 강릉 601명, 속초 233명, 동해 215명, 삼척 160명, 태백 92명, 정선 79명, 고성 76명, 양양 60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4만 4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921명입니다. 도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9.1%로 46개 중에 5개만 남았습니다.